경상북도는 해외 환자 유치를 위해 우수 의료기관 6곳을 지정했습니다. 공모와 심사를 통해 선정한 우수 의료기관은 동국대학교 경주병원과 꽃마을 경주 한방병원, 포항 우리들병원, 안동병원, 구미 강동병원과 경산세명병원 등입니다. 경상북도는 이들 의료기관에 대해 앞으로 3년간 도지정의료관광우수의료기관 명칭을 사용하고 국내외 홍보설명회에 우선 참여토록 하는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제공해 해마다 급증하고 있는 카자흐스탄과 우즈베키스탄 등지의 외국인 환자 유치를 지원하기로 했습니다.